아 전면들 어? 안 돼! 지금 신경이 다른 데가 있어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오늘 녹화 문제였나? 어쨌든 나와서 다행이네 아하 다행이다 팬이 흥입맛 굿굿 소컷 어? 아 마음만 급해가지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망했어 망했어 떨어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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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버렸는데 안 돼! 아 아 아 아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멜리도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맞습니까? 아 로카문제였나 보네 로카문제였나 보네 로카버커나 뭐 이런게 뭔가 꼬인건가 난 12등 했어 망했어? 다시 해야돼 이건 왜 그 전판에 그래도 2등이었는데 12등은 너무 심각하다 12등은 안 돼? 12등은 안 되려고! 12등 무시하냐? 야 다시 해야돼 이건 뭔가 프로그램 문제였나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지금 신경이 딴 데가 있었어 메가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가렘이 뭔가 아프리카에도 버그가 많아 아 제로의 영역은 사라지셨죠 이제 더 이상 저희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아 가보자 깨야되는데 이거 깨야되는데 제발 깨자 잊지마라 나 옛날에 내가 아니다 무섭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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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케이 가자 아우 아우 달린다 달린다 아우 오 좋아 1등인데도 이런거 해주더니 좋아 좋아 아이 뭐야 누가 들어갔어 아이패드 케이스 아이패드 케이스 아우 좋아 버섯 아아 맞아 차이 좀 긴 편지 좋아좋아 그대로 쭉쭉 달려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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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렇지 우와 너도 떨어져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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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달린다 우아 어으 으아 아이고 아Frello 아 아 아 아 어 아 잠실 날지 많이 일어나서 우와 2등! 오케이 1등 1등 그래 이거지! 아까 전에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1등을 못한거지 뭔가 싱크가 안 맞았어 맞았어? 맞아? 뭔가 싱크가 안 맞은거지 어쨌든 1등 하면 됐지 1등 하면 된거지 어 됐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패드 케이스라 난 아이패드를 사고 싶다 나도 사고 싶다 아이패드 내 아이패드 너무 구신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없어 오 1세대는 너무 두려워 진짜 실험작이라서 포기하지 않은 커브 좋아서 잘했어 아 안됐다 아 안됐다 아 뭐야 너 지금 방하고 던지지 않았어? 나 아니야 너 아니야? 어 좋아 좋아 나이샷 미안어린다 안돼 던지지 안돼 아 잘못 썼어 저기 썼으면 되는데 괜찮아 다 다닥다닥 붙어있어 좋아 위험하다 내가 위험하다 좋아 오 좋아 그렇지 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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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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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버려 다 없어버려 그렇지 3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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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와라 저기다 거북이 좋아 날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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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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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그렇지 아 좋아 아 뭐야 누가 뛰어들어갔네 저걸 또 노리지 않고 당겨왔는가 물리법체의 실종이라고요? 에어2? 아 부럽다 나도 에어2 나도 에어2! 아니 이젠 프로 프로 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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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 프로 사고 싶다 아 저 자식이 바퀴 큰 거 꼈다고 진짜 광폭 타이어 끼니까 좋으냐? 어? 뭔 짐 있나 본데? 여기에 가능한 게 어딨어 우리가 가능한 게 그런 걸 시뮬레이션으로 하고 싶어서 이 게임을 안 했지 최소한 그리드눈 했지 아 미유 팔아서 앞에 프로 싫어요 미유 팔아도 앞에 프로 못싸 앞에 프로 100만원이야 못싸요 못싸요 근데 타이틀 다 풀어도 못할 것 같아 나 1등이네 좋아 1등 좋아 이번엔 깬다 아 나 1등만 했겠다 이번엔 2등이 너무 적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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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안 끝났어? 아 나 끝난 줄 알았잖아 빨리 달려 빨리 달려 2등이 지금 차이가 심해 2등이 지금 차이가 심해지는 중 2등이 지금 차이가 심해지는 중 갑시다 2등 사이좋게 우와 바다가 악마로 깔아놨네 오케이 이제 들어가자 오케이 1등 1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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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거의 깼어 깼어 이미 거의 깬 거랑 마찬가지야 깼네 깼네 독보적 1등이야 깼어 깼어 지금 꼴등이 해도 3등 하겠네 꼴등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보셨습니까? 역시 싱크가 맞으니까 잘 되네 싱크가 맞으니까 게임이 잘 돼 좋아 오늘 마카 끝내자 오늘 마카 끝내자 오늘 마카 엔딩 보자 오늘 마카 엔딩 보자 아 진짜 꼴등 해도 돼? 아니 아직 멀었어요 두 개 더 나갔거든요 두 개 두 개 두 개 근데 뭔 서포터 서포터 그렇게 서포터 타지도 않았어 서포터 타지도 않았어 나 나 덕분이야 다 뭘 네 덕분이야 어휴 내가 아니었어 너분 맨날 나 때리고 가고 맨날 나 때리고 가고 맨날 나 딱 박은 거라니까 나 때리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황당하다 탐자 나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인정하시잖아 샘 아예 지금 서포터가 이렇게 가능했다 다 인정하시네 뭐라고 그래 너만 인정을 못해 왜 아잇 사자는 자기 사실 저렇게 그래 그 뭐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든 건지 도와준 게 아니야 보면 이거 내가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다 갖다 박은 거야 여태까지 아니야 아잇 내가 한 번도 내 진심으로 때리는 게 한 번도 없어 아 진심으로 때면서 저 어떨지 두렵다 두려워 아유 못 깼지 못 깼지 못 깼지 못 깼지 1등 한 번도 못 깼지 진심으로 때렸어 너는 지금도 또 치고 갔어 봤어? 아유 니 갖다 박은 거라니까 저거 갖다 박은 거야 저거 나는 내 코스로 다리를 뿐이야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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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아 쟤가 잘해서 그러는 거니까 수신력을 지키는 의향이라고? 아 다들 인정하시네 뭘 인정을 해? 너는 비꼬는 거잖아 어딜 봐도 아니야 아니야 비꼬는 게 아니야 너만 인정 못해 너만 인정 못해 나만 인정 못하는 거야? 어 오케이 오 끝 두 개 남았다 이제 주윤님의 인정 인정합니다는 뭐야 어 오케이 어 이거 한 번 타 다 1등 했어 네번을 오를등 오를등 아 노래를 들으시니까 젤다가 하고 싶다고요? 나중에 모바일로 나오지 않을까? 젤다는 모바일로 꼭 나올 거 같은데 닌텐도에서 모바일 들어온다 했으니까 꼭 나올 거 같은데 젤다랑 포켓몬 나오겠지 포켓몬은 무조건 나온다 이제 위치 연동되는 거지 일본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랑 한국에서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아 들어간다고 했어요 닌텐도가 내년에 게임하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가서 잡아봐야 하는 거야 그건 이미 있어 초등학생 아 뭐 그런 컨셉이 포켓몬 이미 모바일로 있다 모바일로 나왔어? 어 GPS를 연동해가지고 오 역시 나올 줄 알았어 이미 있어요 포켓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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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닌텐도 게임이 아니야 포켓몬은 아 포켓몬 닌텐도 게임 아니야? 닌텐도의 세컨드 파티의 게임이라서 정확히는 닌텐도가 지분이 있는 건 닌텐도 게임은 아니에요 포켓몬 컴퍼니라고 따로 회사에 있어요 포켓몬은 그렇구나 닌텐도랑 별게 닌텐도에서 직접 만드는 게임은 내년에 나온답니다 이미 수샷도 떴어 그래? 어 근데 그거는 그냥 커뮤니티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젤다 이름도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올 거예요 다 낸다고 그랬거든요 닌텐도에서 마리오 젤다 이름 물건 맞기 말고 다른 걸로 나오겠지? 다른 걸로 있나봐 똑같으면 안다 똑같으면 안다 모바일에 맞는 마리오를 만들고 있어 모바일에 맞는 어 마리오 어 그러면 이제 부분유료화? 그럴 수도 있어 포켓몬 부분으로 해봐 떼돈벌어 떼돈벌어 와 150마리 어 떼돈벌어 떼돈벌어 가차로 설마 어 가차 가차 포켓몬 가차 떼돈벌다 떼돈벌다 포켓몬 가차 떼돈벌다 와 여기 봐라 지금 나 가지를 못하는데 너 뭐해 지금 한 5대 맞았어 아 되게 출발을 못해 출발을 못 hell 출발을 못하니까 난 다섯 땀 다섯 상태 때리고 왔는데 그렇지 너도 맞아라 누가 1등인줄 모르겠어 누가 1등 ποι 하냐 이거 이상 shortages 이제 나온다니깐요 인생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죠 옳지 오케이 확률 중간이 12년차 1만원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무서울 거야 부모님들 등골만 휘는 거지 그렇지 진짜 바나나 던지는 거 진짜 최고다 무서워서 우리를 덜 수가 없어 정확히 라인에 딱 버려져 있고 딱 무끄러져서 나가는 그 라인에 딱 던지는 거 같아 안 돼 아 저것도 진짜 떨어졌다 아 안 돼 어처구니 안 돼 안 돼 또 침이 났어 안 돼 저기까진 갈 줄 알았는데 버섯이 여기까지 못 갔어 너 왜 칠 텐이야 또 아유 무작이 먹고 있어 왜 내가 샘 줄이야 잘 된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유 무작이 때려봤는데 자 한 마리 깨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마리 깨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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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나 빨리 침 가야지 아유 이제 4명인데 어유 아유 장난 아니야 1등이네 어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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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앞에서 총 다 먹었잖아 내 실력으로 깨라 이거지 지금 이건 니 아니었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IT도 못먹었어 지금 아 망했어 오 이거 아니다 오 좋아 좋아 망했어 7등이네? 그거 진짜 망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해 아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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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아직 두 판 남았지?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 가능성 있어요 네 솔직히 마지막 맵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증강맵들이 더 오르더라고 흠 그냥 와아 안돼 아 어떡할 일 왜왜왜 왜왜왜왜 어 무리 때 갈려줄 수가 없어 니가 바로 앞에서 안 놓인다 와 어떻게 이렇게 짜증나는 부분에 딱 색깔을 치면 되지? 양해다는 핏이 나는데? 안 돼 안 돼 아니 두 바퀴 외파악 외파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외파악 아니야? 외파악인 것 같은데? 외파악인 것 같은데 이번 그래픔이 외파악인 것 같은데? mosing 아oping 대포 나와라 대포 socket 나 진짜 별로왔네 너 때래 dunin lc가 됐잖아 넣은 버嘉현 재 excitable 어찌不好 별이 남자잖아 별만먹기 유명한 도둑이 도둑났어 아 미치겠어 그런 얘기 하지마 말이 시간 됐다고 자연과 하나가 내 수단이란 말이야 이 자연과 하나가 내 수단이란 말이야 나왔다 나왔다 오 좋아! 하나 밖에 없어 망했어 뚝 끊었네 여기서 1등하면 다 막아 바리케이스를 치고 다 막으라고 잘 막아봐 질막이 안되는 게임인데 이거 동물의 숲 애니멀 크로스 내 말이래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이야? 어 내 이 말 총장이야 이거 왜이래 이거 이거 카트 해달라고 내가 이거 말 대줬더니만 날 때리고 가 이거? 정신 나간 놈들 이거 말 대줬더니만 아니니 니네가 수익 본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카트 열어가지고 수익 봤다고? 수익 보겠지 원래 어휴 완전히 우리 말할 사람밖에 없어 지금 적자야 적자 지금 아무도 없어 너네가 주체연? 주체연 하겠다고 막 그랬잖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어떻게 된게 어? 요시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요시 한 마리도 안 벌 어떻게 된게 요시 한 마리도 안 벌 어휴 낙했어 그냥 니가 삽 실패한 거지 뭐 아휴 큰일이 좋아 그렇게 마을도 한 번 대달라고 대줬더니만 이거 대줬더니만 이거 아 2등이다 노래가 좋아서 좋다 담려 담려 총장빛 나가신다 오 1등이네 오 좋아 1등 1등 1등하고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 아 8등이네 아 아 망했다 이거 내가 망했는데 차라리 내가 망하면 네가 가는게 낫지 11등이야 주인공보다 뛰어나다고? 오 야! 이 자식! 안 돼 안 돼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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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와 깜짝 놀랬다 아아! 덕기고! 아아! 3등했어! 아아! 이게 아닌데? 아아! 코앞에서 아아! 진짜 아파! 와 이거 1등 했으면 이거 이겼어! 아 꼴을 눈앞에 두고 아아! 아 뭐야 이게! 머리 아프다 나 머리가 갑자기 짖궁거려 아 깼는데! 이거 깬 거였는데! 와아! 동킹콩 와아! 근데 잘 던지네 맞아요 제가 원래 던지는 캐릭터거든요 클루네 원래 잘 던지는 애였어 생각보다 와 동킹콩한테 그렇게 당하네 아아 막판에 안되겠다 비보이로 다시 돌아와야겠어 비보이 규규 안녕하세요 리얼한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보이 규규로 다시 돌아온다 머리 아프다 아 깼는데 아 아깝다 맞아 다 깼는데 와아 막판이 그렇게 되겠다 1등으로 계속 잘 달리고 있다가 와아! 한 대 맞고 두 대 맞아서 아아! 링크한테 당했어 이구 용서치 않겠다 비보이 규규 간다 이구먼은 잘해라 ㅋㅋㅋㅋ ヾông으로 잘 알아 어우! 아니, 니 여기서 1등이 해야된데 니가 괜찮아, 고산만 넣어야겠다 오케이, 받쳐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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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P친구 고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등 3등 뭐야 어떤 애가 1등인지 2등인지 모르겠어 3등 좋아 좋아, 2등은 나야 동선력 그만 나와 누가 1등이야? 좋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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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거든? 1등 아 이거 진짜 1등1등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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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제발 3위 안에 들자 솔직히 아까 전에는